아, 오늘 가장 높이게 하려는 이거랑 에스파드와 이제 한 번 말해 볼게요. 가장 좋은 노래는 될 거야, 지금. 자, 여기 나왔으시겠어요. 반갑습니다. 와, 진짜 이렇게 준비기 때문에 어딨어? 컴퓨터를 주셨다고 해서 스피드빌이 있는 게 있는데 어느 나만 외우면 벽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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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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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